아, 나 스카이프 하기 두렵다. 크흠 크흠 여보세요? 어, 용호야. 아, 용호야. 형, 목소리가 너무 업데이셔, 업데이, 업데이 쓰신대요. 아니. 야, 정모가 만들어줘. 아, 내가 색안경 끼고 봐서 그런가? 왜 취한 거 같지, 오늘? 아냐, 아냐. 알겠습니다. 그냥 좀, 그냥 그런 거지. 알달달. 어, 우리 술 먹으면 어쩔 수 없잖아. 왜냐면 지금 두 명 먹었거든. 아, 지금 두 명 들었어요? 혼자? 응. 어... 아, 근데 뭐 태균형 클라스면 그 정도 가능하지. 어, 외로우니까. 아유, 왜 그러세요? 저하고 보성형이 있잖아요. 구정식으로 가자. 예. 예, 예. 뭐 제가 생산할게요, 그러면. 테란하면. 테란, 랜턱. 오케이, 메스길은 그럼 컨트롤이겠지. 생산이 첫 번째 피구나. 아, 그러면... 아, 테란 생산? 예, 예. 아닌가? 바꿔서 해야 되나? 아니, 그렇게 해야지. 예, 그쵸. 어, 어차피 그럼 뭐 상관없지. 우리 컨트롤 사업이니까 어차피. 어? 어? 이러면 재밌죠? 됐다. 이러면 좀 퀄리티 있는 생각이죠, 여러분들. 형, 형, 형. 형, 올라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 딱 맞죠. 왜냐면 저기 일단 한 번 풀트로 먹고. 그다음 우리 테란. 집으로 시작하니까. 좋네. 야, 야, 메스. 어? 뭐야. 와, 소름이다. 어, 저거. 좀 신나면 좀 신경하나? 월요일날 먹자, 우리. 월요일날 또 마셔야죠. 보성이 형 예선 뚫고 오시겠지. 아. 아, 뚫고 오겠지. 월요일날 또 오지게 마시기로 했는데. 내일 보기로 했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내일도 또 봐야죠, 형. 어, 영호랑 저는 또 봐야, 여러분들. 왜 또 봅. 왜 또 봅. 자주 봐야죠, 우리는. 왜왜왜왜왜왜왜왜왜. 아, 진짜 자주 봐야지. 진짜 내일 봐야 돼요. 그럼 형님 어서오세요. 형님 봐야 돼요, 우리는. 너무 친해가지고 이거는. 영호랑 전화올 때. 내일, 내일. 원래 외로운 사람들끼리 봐야지. 좀 외로워요, 진짜로. 외로워졌다, 영호야. 형, 왜 그러세요. 뭐라고? 왜 그러세요, 형. 진짜 외로우세요? 어제 이후로? 출고가니까 외로워졌다. 아,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제가 전화 한 통화 할까요? 안 받더라. 번호 주세요, 형. 안 받더라. 안 받더라. 전화까지 했어요? 아니, 이거 뭐야. 형, 전화까지 하셨어요? 형, 원래 출고만 진상이야. 오, 목숨 걸고 캐리 할게요. 아, 진짜 목숨 걸고 캐리할게요. 이건 근데 컨트롤 잘해야 되잖아. 예. 그렇죠? 제가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아, 내가 잘해야되 지금 컨트롤을 잘해야되. 컨트롤? 주인공 롱디 펌퍼님 편의고 왔습니다 어? 케리 갈게요 여러분들 후스로 케리 갈게요 어? 징록이 형이 아닌가 보네 어, 뭐?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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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방금 누가 김말어 와가지고 아 그냥 입고 맞고 할게요 알겠습니다. 아 왜 술만 먹으면 허전하세요. 형 밤빈우 동영상 보세요. 밤빈우 동영상 보세요. 그럼 집에 가야 되겠네. 야 밤빈우 왜 이렇게 섹시해 근데. 와 근데 얘 미친 것 같아 진짜로. 잠깐 봐야겠다. 잠깐 보고있어. ㅋㅋㅋㅋㅋㅋㅋ 아아아아아아악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방생 때려겠다. 빨리 끝나고. 아니 형 콩두 소속이라면서요. 어 중국 매니지먼트 한대 아니 그러면 어 난 몰랐지 나는 그니까 저도 형 어 이러면 플렌즈는 때려야겠는데? 어떻게 이러면 왜 플렌즈 때리면 그냥 방송 올라오네 아니 왜 시집애가 안나가냐 아 왜 그래 저도 오늘 상태가 말이 아니에요 게임 너무 많이 하고 왔어 그니까 너 계속 있던 마 게임 진짜 저 처음부터 했어요 그니까 원래 그래 나도 옛날에 어떻게든 얘네 한번 떨구겠다 방인데 알죠 이영어 날빌로 한번 떨구겠다 그 근데 진짜 팩트잖아요 그 뭐지? 어 어 말이 나왔어요 아까 누가 옆자리인데 아마추어가 계속 내 VOD 봤다는데 다시 보기로 아 진짜? 와 어떻게든 한번 띠로 할려고? 진짜로요 얘 진짜 팩트에요 여러분 나도 그때 그랬다니까 어떻게든 한번 이길려고 갑자기 썩키돼서 내가 띵띵 뜯겨져갖고 와 나 무서웠잖아 진짜로 진까봐 난 진짜 살살해질 줄 알았는데 세정이 형이 대박이었어요 센터.. 센터게이트 투질모아티기 했어요 진짜로 너 배럿더블인데? 아니 배럿더블 아니고 그거 배럿 입고 막는거 내딜 때 파일 변주를 열라고 우와 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게임하면서 와 박아정 뭐야 박아정 바로 게임하라 물음표 찍었어요 와 뭐래 박아정 뭐래 아니 너 운 좋았다 이 새끼야 이러고 나갔어 진짜 와 박아정이 그런 말을 해? 원래 저하고 친해가지고 우와 이 형한테 운 좋았다고? 아니 저 너 진짜 운 좋았다 이러고 나갔어요 진짜 저하고 원래 진짜 친해가지고 당황스러웠네 그냥 우와 그리고 지금 부산 내려갔어요 어? 올라갔어 소름이죠 진짜 근데 부산 갔어 아이 거짓말 진짜 갔어요 어 형 아둔아둔 오케이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아아아 이겼어 어 탱크 그냥 언덕 위에 있다 놓으시면 돼 어 무슨 사업가스 될래? 그러니까 어 빨리 끝내려고 하네 이게 터렛도 박아야되나? 사업가스? 안 박아도 되겠죠? 근데 엠베가 훨씬 좋지 않아? 엠베? 엠베로 갈까요? 아 아카데미 지웠어요 근데 어 그냥 바로 이제 가 하겠습니다 벌척 아 그러네 잠시만요 제가 진짜 아 아니 왜왜왜왜왜 나 몰랐는데 테란 아니 형 잘 아시잖아요 근데 형 말이 맞는거 같아 진짜로 아 테란은 봉준이한테 아 왜? 봉준이형 무슨 다른 형 뭐 게임이 아니라 아 있는데 봉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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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또 개그하는거에요 그럼 그냥 컨텐츠야 그냥 컨텐츠야 그냥 컨텐츠일 뿐이에요 예선은 그냥 김봉준은 진짜 컨텐츠에요 형 스캔 형 거 하나 되실거에요 이거 리버올 수도 있겠다 마인업 되면 제가 마인업 되면 스캔 제가 그냥 스캔 한번 찍을게요 형 어 두개 다 형 꺼네 그냥 형이 한번 보시고 찍으시면 될거 같아요 왠지 로봇 로봇한거 같아요 형 바로 커맨드 갈게요 아 왜그러세요 형 아 왜그러세요 오오 다 보이나봐 근데 아... 아니아니 찍은거죠. 너 죽인다. 너 그라븐. 죽었다. 죽었다. 와아아아아아악. 역시 택신. 이러면 근데 이득인가? 야 이득이죠. 엄청 이득이죠. 한 마리 잡으려면. 벌처 한 마리죠. 제가 한 번 더 찍어드릴게요. 벌처. 근데 좀 아끼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벌처. 그거 뚫키 대비하면서. 좀 무서워. 근데. 차량. 뚫뚱한데. 맞아요. 좀. 좀 빡센게 있어요. 어. 원래 진짜 안좋아요. 근데 그냥. 뭐야. 아니 근데 이렇게 하는게 inh 알, 원래. 여기는 제가 엔벨을 어차피 막을거니까. 여기예요. 형. 잘 잤죠? 뚫키 올 것 같아요. 이거 느낌이. 정우형이 좀 토스에 좀 약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구. 오우 오우 두키다 오오오 이겨요? 이긴다고요? 앞마당 시즈.. 앞마당에 병력 많아요 형 괜찮아요 천천히 먹죠 안마랑 시즈 플러스에 다시 천천히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밑에 깔게요 오케이 나이스오 그걸로 시험 끓여서 먹을 수 있다 셋이 아 이러면 좋다니까요 두건 확실하죠 형 제가 바로 막을게요 어 두건 좋아 이건 오우 시즈크 두드러 왔어 두드러 바로 합류해야되요 형 호속 어 두드러 왔다 애쉬 애쉬를 칸할게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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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겼어 이겼어 오케이 이거 밑에 있는거 그냥 잡아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거 먹으면 유리할 것 같아요 예 이거 먹으면 유리할 것 같아요 이거 먹으면 우리가 질 수가 없다니까요 이거 원행이에요 이거 원행이에요 어 또 올라오고 있다 됐다 이제 됐다 이제 안정감 있다 이제 오케이 오케이 바로 탱크 올라와가지고 어 나 괜히 취소했나 괜찮네 괜찮네 아 우리가 무조건 좋다니깐 이건 이거가 지금 살길대야 맘에 더 찍었어 근데 밀명은 하나도 없어 이럴때 나가면 끝나죠 이거 어어? 개쩌는데? 어 어어 앞마당 들어가온다 아 근데 상관없겠다 저거는 정우형이 좀 공격적인데 한방 싸움을 잘 못하세요 토스 좀 약하세요 예 수고하셔서 선생님으로 있어 오르시카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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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시카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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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시카닌 엔시카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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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 나고 잡아줄게 도라신 나왔어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이해하고 있어요 이미 아 이해한다고요 이해 다 신경 쓰고 하는거야? 예 다행히 다 감안해서 제가 그래서 말 안하고 빡겸하고 있잖아요 진짜 아 청사가 안돼 진짜 너 에헿? 청사가 안돼 어 니콜 조심해야돼 예 니콜 그래서 안그래도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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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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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제 삼룡이 쪽에 마인너 깔면 되겠는데요 어 여긴 털어 예? 골리앗도 어차피 중간길에 좀 깔고 볼 것 같은데 그냥 이제 한방 뭐하시고 그냥 한방 싸움 하시면 되요 형 나쁘지 않으니까 잘 싸우면 돼? 예 형이 한타에 달렸죠 이제 어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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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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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진 본 탱크 어 큰일났다 이거 괜찮아요? 리콜이 왜이렇게 쪼금오냐 리콜이 왜 이렇게 쪼금오냐 리콜이 왜이렇게 쪼금왔지 리콜이 왜이렇게 쪼금왔지 이 형이 3시 그렇지? 용이형? 잘..잘하고 계시죠? 어찌로 다 죽었다 오케이 오케이 무난하게 막았다 이제 여기 서플을 막았으니까 그냥 본진에 있는 투팩 위에 투골하고 본진에 있는 거 다 끌어모으세요 형 앞마당에 있는 시즈모드에 있는 거하고 뻘쳐 랠리 잘못 찍혀 있는 거하고 다 끌어모으세요 어 뭐야 몇 개지 팩 투골에 뻘쳐 한마리 또 있어요 그냥 탱크에 36에 있는 것도 다 빼세요 그러고 그냥 한방 정비해서 쭉 나가시면 돼요 예 한 마리만 놔두세요 예 한 마리 한 마리만 놔두시고 뻘쳐도 다 빼가지고 어! 본진 또 리콜인가? 36에 리콜이네 그냥 이거 어어어 본진 리콜이다 제발 EMP가 없나? 아 그러네 네 와 또 이렇게 떨어져? 이러면서 또 36에 쫄른다 나는 백령 양분 나는 백령 양분 예 맞았어 맞았어 예 백령만 양분해서 잘만 막으면 될 거 같아 너가 잘만 쫄면 이길 것 같은데 내가? 어 이길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나쁜 상황 아닌 것 같은데 본진 예 본진 좀만 잘 오 세시 세시 오 세시 세시 와, 게임은 뭐 이렇게 얘네들은? 아비토랑 저거 다 얼려지기만 당하면 된다. 아직까진 괜찮아요. 여기 나가면 될 것 같긴 한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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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다 그냥 다 정비해가지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정비하고 나가면 돼. 예, 이제 정비하고 나가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본진의 팩 쪽에 벌써 또 있어요. 오, 스킨! 나이스, 나이스 잘 싸운다. 세 번째 멜트에 있는 거 또 탱크. 저거 끌어 일단 모아가지고 진짜 잘 싸운 수확도 있겠다 이거는. 어우? 진 것 같은데요? 아냐 아냐 이겼어. 흐하하하하하 이겹. 아, 리콜 너무 당했나보다. 아 이겼어 이겼어 잊은거 아니야? 에이? 아 진거 같은데요? 저 자원이 다 말랐어요 형 막다가 왜? 세시로 출발한거 아닐까요? 나가자 영호야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꺼낼게요 그러면 아 뭐 이제 시작이죠 아 어차피 다음반 풀트 적으니까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어쩔 수 없어요 진짜로 맞아요 네